오늘 봉사활동에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활동으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한국적십자사 화이팅입니다. 프로젝트 A에서 손보미 작가님 만나뵙고 다른 많은 대학생분들과 봉사활동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 보내서 즐거웠습니다. 적십자사 화이팅! 좋은 분들과 활기찬화를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활동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적십자사 화이팅! 아이들과 함께여서 더 좋은 시간 보냈고요. 적십자사 화이팅! 예전부터 이런 벽화 그리기 봉사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 주신 적십자사 분들과 프로젝트 A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정말 보람되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화이팅! 프랑이가 처음인데 끝나니까 고맙 있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하고 싶어요. 역화 봉사 참을 해보고 싶었는데 프로젝트 A와 대한 적십자사와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적십자사 프로젝트 A에 감사합니다. 공사활동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활동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나서 처음으로 가장 보람된 일은 한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봉사를 하러 왔는데 더 큰 걸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A에를 통해서 너무 좋은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좋은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